팔달문은 경기도 수원시 팟달구에 있는 수원성곽의 남문으로 1964년 9월 3일에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. 1794년에 세워졌으며 그 규모는 물류의 정면은 5칸, 측면이 2칸이고 양식은 중층의 우진각 지붕입니다. 석축의 홍해문 위에 중층의 물류를 세웠는데 주위 내면에는 여장을 돌리고 전면에는 단올형으로 옹성을 축조하였으며 한국의 석문 건축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을 모두 갖추었습니다. 팔달문은 물류 내부에 주황의 고주를 한 줄로 배치하였는데 상하층의 대량은 전부 이 고주에 연결되고 있습니다. 팔달문은 수원화성의 남문에 해당하고 있습니다. 정조는 팔달의 의미를 산이름이 팔달이어서 문도 팔달이며 사방팔방으로 배와 수레가 모인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管이프 politiques 지상에 대한 최 меня의 김은율입니다. wyłą Emmanuel се